안녕하십니까 문제의 풀이 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구조편 1장 총론 부분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하중에 관한 문제, 한 문제, 그리고 건축구조에 관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하중 부분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중은 기본적으로 알아보실 것이 건축구조기준에 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좀 어려운 지문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아는 지문을 먼저 푸시고 거기에서 답이 있으면 찍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모른 지문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4페이지 보시면 1번에 하중에서 고정하중에 대해서 관한 옳지 않는 문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보시면 고정하중은 구조체 구조체니까 건축물 자중이 되겠죠 이에 부착된 비구조부재나 각종 설비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고정하중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하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고정하중하면 일단은 첫째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구조물의 자중 개념이 된다 구조물의 자중, 구조체니까 바로 구조물의 자중 개념이 고정하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착된 비구조부재 그래서 이제 이 비구조부재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비구조 또는 비내력 부분이라고 언급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부착이 돼야 돼, 부착 부착이 안 되면 우리가 하라중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고정하중은 알아두실 것이 첫째는 저 점인데 이 고정하중은 장기하중이죠 기간을 오를 때 장기하중이면서 수직하중에 속하게 됩니다 수직하중, 그래서 연직하중이라고 하거든요 작용 방향에 따라서 연직하중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보시면 건축 구조물의 각 부분의 고정하중은 각 부분의 실성에 따라 산정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각 부분의 중량에 사용하는 재료의 밀도 단위 최적, 조합 중량 이렇게 사용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면 단위 최적 중량이 이렇게 봐주면 되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2.4톤으로 보면 되죠 단위 최적, 이 립박메다가 2.4톤입니다 그런데 철골, 철근 콘크리트, SRC죠 이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2.5톤 개념이 됩니다 2.5톤 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조적적 칸막이벽은 고정하중으로 간주해야 된다 일반적인 조적적 칸막이벽의 경우는 항상 명심하실 것이 비구조부제죠 그러면 조적조가 있을 수도 있고 조적적 칸막이벽이나 또는 가동성 경량 칸막이 가동성 경량 칸막이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제 이 조적조는 모로타로 부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적적 칸막이벽은 고정하중입니다 부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동성 경량 칸막이벽은 이 경우는 하라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둘이 혼돈하지 않도록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의 하중을 장단기 하중으로 구분할 때 장기하중에 속하죠 장기하중에서 수직하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1번은 5번이 옳지 않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하라중에 대해서 해놨죠 하라중은 사실상 이거죠 건축물의 바닥에 실리는 사람이나 가구, 물건 이런 것들의 하중을 우리가 하라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1번의 하라중은 점유 사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중이죠 그런데 예상되는 최대 하중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지문은 틀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최대로 해내 최대 최대 하중으로 하게 됩니다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용도별 우리가 설계할 때 그 개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1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하라중에서 해설에서 보시면 3번에 공동주택의 공용실 5키로 유톤퍼 제공에 나오죠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바로 용도별이죠 용도별 나왔을 때 그 실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용도별 단어가 나왔을 때 이때는 이 값은 최소값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키로 유톤 퍼 제공에다 그러면 이제 공용실 공동주택의 공용실이었다 공동주택의 공용실 그러면 이 5키로 유톤 퍼 제공에다 이것은 최소값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최소값입니다 이것은 최소값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거실이 2키로 유톤 퍼 제공에다 이것은 최소값을 이야기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붕하라중을 제한 등봉포하라중의 부재영향면적 이거는 기준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죠 36제곱미터 이상일 때 저감할 수 있죠 기준은 36제곱미터 이상일 때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하라중은 등봉포하라중하고 집중하라중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하죠 그래서 이제 등봉포는 골고루 분포되는 게 등봉포예요 이것이 등봉포고 그리고 집중은 한 곳에 기계 설치해서 한 곳에 설치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구제 외에 큰 응력 큰 효과죠 큰 응력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무실 또는 유산용도의 건물에서 가동성 경량감막에 설치될 때 자 우리가 가동성 경량감막에는 하라중이라겠죠 이 경우는 기본이 감막이 배가져 최소한 1키로 유톤 퍼 제곱미터를 우리가 기본 등봉포하라중의 추가를 우리가 해주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발코니의 기본 등봉하라중은 출입바닥 하중의 1.5배로 설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대는 5입니다 최대는 5로 주지고 최소값이 1.5배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의 발코니 이 아파트 발코니의 경우는 자 이렇게 가면 되죠 아파트 이 발코니였다 아파트 발코니는 그럼 아파트의 출입바닥 하중 2죠 2키로 유톤 퍼 제곱미터인데 여기 곱하기 이게 최소값이죠 곱하기 1.5배에요 그러면 1.5배 하면 3키로 유톤 퍼 제곱미터 이것이 최소값입니다 이게 최소 이게 최소값이죠 그러면 최소는 이걸로 하고 그리고 나서 최대 범위를 했죠 5키로 유톤 퍼 제곱미터 이게 최대에요 이것이 최대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최대고 이거는 최소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3번 문제에서 하라중에 대해서 하라중에 범위 벽체 영양면적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영양면적 이 영양면적과 관련돼서 이거죠 기둥 기초의 경우 기둥 기초의 경우는 우리가 부하면적의 4배로 보면 돼요 부하면적의 4배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기둥 기둥 밑에 기초가 있겠죠 기둥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가 있겠죠 기둥이 있고 기둥과 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밑부분에 무엇이 설치된다 기초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겠죠 밑에 기초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오겠죠 하중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 슬래브 하중이 작용되고 이쪽에도 작용되죠 내부에 슬래브의 부하면적이 그래서 부하면적의 4배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면 기사라고 외우시면 돼요 기사 그래서 무슨 기사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집에서 운전하시는 분 그래서 보하고 벽체에 대해서는 보, 벽체는 양방향이죠 벽은 이 공간하고 반대편 공간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 슬래브의 하중이 작용되죠 그래서 보하고 벽체의 경우는 부하면적의 2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고 슬래브는 부하면적만큼 하면 되죠 그 슬래브 다른 슬래브 영향 안 주니까 슬래브는 부하면적만큼 하면 돼 1배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는 부하고 벽체니까 부하면적의 2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페이지 4번 문제 자 건축물의 부조설계에 관한 적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끝에 20이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두시면 되는데 1번의 기본지상 적설하중의 재형기간은 100년이죠 하여서 재형기간이 나오면 기후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가 적설하중하고 풍하중은 100년을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은 예외예요 지진은 기후가 아닌 지각변동이죠 그래서 지진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2400년 1000년 500년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후 관련된 적설하중하고 풍하중은 100년이다 기억하시면 그래서 4번은 1번 지문은 5번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붕하라중을 제한 등봉포하라중은 부재 영양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일 때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저감할 수 있는 기준은 영양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일 때 우리가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고정하중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고정하중에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하라중이죠 점유사용에 의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것은 하라중이에요 하라중으로서 하라중은 점유사용에 발생되는 최대하중으로 용도별은 최소값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중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에 풍하중은 설계속도합에 공기 밀도하고 반비라고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설계속도합 개념 이 설계속도합의 식이 사실상 2분의 1 곱하기 공기 밀도 곱하기 공기 밀도 곱하기 설계풍속의 자성이에요 설계풍속의 자성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이거죠 밀도하고 비례입니다 그리고 설계풍속의 제곱이죠 제곱의 비례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두실 것 풍하중 관련돼서 응급이 되면 명심하시죠 다 곱입니다 그래서 비례관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설계풍속의 제곱만 비례관계고 나머지는 비례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하거나 나누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지진하중에 산정시 반응수정계수 반응수정계수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 연성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수정계수를 부여해놨어요 그러면 설계가 우리가 할 때마다 계속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직조 내력벽의 경우는 1.5 그리고 철공공그리드 전담벽으로 설계되는 그런 경우는 5가 됩니다 그리고 철골조에서 편신가세골조 설계 기준에 따라서 7이나 8로 설계해요 그만큼 지진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반응수정계수가 보통 분모에 내려와요 그래서 반응수정계수하고 반비례합니다 반응수정계수가 크면 지진하중은 감소가 됩니다 지진하중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5번 그래서 이 5번 지문은 23일 때 다시 언급을 했어요 이 문제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4번 문제는 앞으로 다 쓸 겁니다 관련된 거 그래서 염두기 공부를 잘해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가 나오죠 그래서 1번에 구조물의 자중은 고정하중으로서 장기적으로 적용된 하중 옳은 지문이죠 그리고 2번에 하중을 장단기로 나눴을 때 하라중하고 고정하중이 장기하중이죠 기본적으로 읽습니다 장기하중은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이 장기하중이다 그런데 조건이 다 쓸지역이란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 주어야 할 것은 적설하중도 장기하중에 속합니다 그리고 3번에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충격하중은 단기하중에 속하죠 그러면 우리가 단기하중 장기하중만 딱 기억하면 돼요 고정하중하고 하라중 다 쓸지역에서는 적설하중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지진역은 고정하중과 적지하중의 합의 수평진도를 곱해서 구하면 되죠 곱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지진하중은 건물의 질량 중량이죠 건물의 질량 어떤 중량 할 수 있겠죠 중량 유효중량 여기에다가 지방가속도를 곱해서 구할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지진하중을 응급할 수도 있다 그리고 5번에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하라중은 거실의 하라중보다 작은 값 선택해서 틀렸죠 발코니는 1.5배로 봐요 수립바닥 1.5배로 봤기 때문에 거실이 2km2 제곱메리 이상으로 하면 되죠 1.5배 3km2 제곱메리 이상으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6번 문제 보시면 적설하중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적설하중 계산은 눈의 단위 중량 그리고 적설 깊이 지붕의 경사도 지붕의 형상에 의해서 좌우되죠 보시면 됐고 2번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은 재형기간은 100년 이렇게 했습니다 100년 그리고 최소지상형성은 3km2 제곱메리 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0.5km2 제곱메리 가 되죠 요거 이상 여기 최소지상적설하중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은 발코니 등에 눈이 불어닥칠 때는 불어 눈의 하중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적설하중에 작용하는 예상되는 벽면이나 기타 구조물 표면에 대해서도 적설하중의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있겠죠 건축물을 짓는데 이렇게 경사지에다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여기에 눈이 쌓여가지고 이 벽면에 착용될 수 있죠 이럴 때는 고려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설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봐주실 것은 거기 이 부분 좀 정리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1번에서는 이런 개수를 좀 고려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인접한 높은 구조물이나 돌초불주의 적설 태절량으로 미끄럼에 미끄럼에 눈이 미끄러질 수 있죠 이런 국부적인 적설하중도 고려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구조물의 높은 부분 혹은 인접 건물이 환경보다 낮게 위치한 지붕에는 바람에 영향해서 추가 태적 적설을 할 수 있죠 눈이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서는 지상적 0.5km 작은 지역 그러면 눈이 거의 안 온다 이거죠 최소 지상적 적설하중을 이걸로 봤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지역은 거의 눈이 와도 쌓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눈이 거의 안 준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일반 태적량의 추가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얼마 기준이다 최소 지상적 설하중보다 적게 오는 지역이죠 이 경우는 태적량의 추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8페이지 7번 보시면 풍화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오는데 먼저 풍화중은 주골조가 있고요 그리고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풍화중 그리고 외장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골조용을 다시 세분했을 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풍방향 바로는 풍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풍직각이 있습니다 건축물과 부딪혀가지고 초고층 건물지면 상승기류는 하강기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풍직각 방향 그리고 비틀림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통상적인 건물에서 지붕의 최고 높이를 기준 높이로 하면 이때 그래서 최고 높이가 기준 높이가 돼서는 안 돼요 건축물이 일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왔다 해서 그거 가지고 설계할 수는 없죠 그래서 평균 높이 가지를 우리가 기준 높이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풍화중은 각각의 설계풍화 합에다 유효수합면적을 곱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유효수합면적 그래서 곱해서 계산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히 풍화중과 관련된 거 추가적으로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풍화중 개념 이 풍화중은 풍화중은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설계풍합에다가 설계풍합에다가 여기에다가 저거죠 유효수합면적을 곱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풍합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설계풍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설계풍합은 설계속도합에다가 이 설계속도합에다가 가스트영향 계수하고 이런 계수들을 곱합니다 압력계수 이런 거 계수를 곱해서 구하는 거야 그래서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곱한다는 개념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이겁니다 주의하실 것은 나누거나 합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 곱이 비례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속도합이죠 그러면 이 설계속도합은 이렇게 해서 2분의 1 공기비도 곱하기 설계풍속의 자성으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계풍속 그러면 설계풍속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설계풍속의 식은 지금 현재 4번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설계풍속 상출은 기본풍속에다가 기본풍속에다가 여기 보시면 풍속고도분포개수 풍속고도분포개수하고 분포개수 곱하기 지형개수 지형에 따라 달라지죠 이 지형개수하고 여기에다가 건물의 중요도개수입니다 건축물의 중요도개수 중요도개수를 곱해서 우리가 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해둘 것은 설계풍속은 이 4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설계풍속 상출할 때 기본풍속의 풍속고도분포개수 지형개수 건물의 중요도개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 4가지 요소에서 설계풍속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게 언급됐죠 아까 그때 22일 때 그래서 개념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풍속에 대해서 정리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그래서 이 중에서 플러스 합하는 거 없죠 다 곱이죠 그리고 이것만 주의하면 되죠 설계풍속의 제곱의 비례관계 이거 하나고 나머지는 다 비례관계 비례관계 그 점을 명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은 3번 개념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8번에 다음 설계용 하중에 대한 하중조합에 있어서 장기하중의 조합이랬죠 그런데 일반지역이라 해놨어요 일반지역은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의 조합이죠 2번이 되는데 만약에 다설지역이 주어지면 3번이 돼 고정하중 하라중의 즉설하중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조로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장기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장기하중은 수직하중으로 제면되죠 그리고 2번 장기하중은 철골조 건물이 철근콩구의 건물보다 더 크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본적인 철골조 건물은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철골조 건물은 철근콩크리트 건물은 단면이 더 커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철근콩크리트 건축물들이 자중이 더 많이 나가죠 그래서 장기하중이 커집니다 그리고 3번에 장기하중은 일반 지역에서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의 조합이죠 그리고 4번에 장기하중은 기구나 가구나 물품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물품하중이 하라중이죠 하라중은 장기하중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더 있죠 그리고 5번에 장기하중은 다설지역에선 적설하중도 포함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 마감제의 자중은 고정하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틀렸죠 이거죠 마감제 마감제도 부착이 되면 고정하중이에요 부착이 되는 것은 고정하중이고요 부착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라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일 같은 경우는 타일은 여기에 속하죠 타일 고정하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조금이네 이래서 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카페트 카페트를 간다 카페트의 경우는 어디에 속한다 하라중이죠 부착이 안 되잖아요 그 개념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풍화중은 설계 풍화벨의 유효수화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죠 그래서 아까 곱이었죠 합하는 거 없죠 곱하여 해서 산정하는 겁니다 곱하여 자 그리고 3번에 하중을 장단기 하중으로 구분할 때 지진 하중은 단기 하중이죠 지진은 장기는 고정하중 하라중 다설지역에서 적설하중 주의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조적적 한마귀병은 고정하중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오른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5번 기본지상 적선의 재형기간은 100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설하중하고 풍화중은 재형기간이 100년이 됩니다 그래서 10번은 4번이 오른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건축물의 하중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지진 하중은 지반의 종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사질지반은 액상화 현상이 커지기 때문에 일반 지반의 종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풍화중은 아까 지형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고정하중은 구주체의 자중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포함한다 맞고 그리고 4번에 적설하중은 지붕의 형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붕 형상에 수행을 받습니다 그리고 5번 가동성 경량 간막이는 어디에 속한다 하라중 이랬겠죠 그래서 가동성 경량 간막이는 하라중에 속했습니다 하라중 그래서 조족족 간막이 벽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구조설계 적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가 났죠 첫째 1번 적설하중은 구조물에 쌓이는 눈의 무게를 우리가 발생한 하중이죠 그런데 보통 일반 지역에서는 단기 하중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설 지역에서는 장기 하중으로 설계합니다 그리고 2번 적재하중은 하라중이라고도 하면서 건축물을 점류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이었죠 그리고 3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본 동봉 하라중은 주거형 구조물의 거실부의 할정률보다 작은 값이 아닌 큰 값을 우리가 썼습니다 출입바닥 하라중의 1.5배를 봤죠 큰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에 풍화중은 골조 설계용이 있고 외장재 그리고 지붕이 있죠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5번 고정하중은 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으로서 장기하중에 속하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3번 문제가 바로 23의 앞전에 나온 거죠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우리 시험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든 옳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기억에 본 풍화중은 지진하중 풍화중하고 지진하중은 수평하중이죠 그러면 기본 풍화중하고 지진이 기본 수평하중으로 설계가 됩니다 근데 반드시라 하면 안 돼요 반드시는 그리고 니은은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은 우리가 장기하중 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거 잘 안풀리면 확실히 아는거 있죠 니은은 엑스죠 니은 들어간거 다 꺼버리면 돼요 그럼 두개가 남을겁니다 항상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면 자기가 확실히 아는거 옳고 틀린거 하나 다 꺼버리면 두개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게 보통 냅니다 불치 않아 찍으면 돼요 그리고 디겟 보시면 사무실 용대 건물에서 가동성 경향 간막이는 어디에 속한다 그래서 하라중인데 티그 틀렸죠 티그틀 끄버리면 이제 답이 나온게 바로 2번이 되는거죠 그 다음에 지진하중 사무실 반응수진이 크면 지진하중은 감소하게 되는거죠 오른치면 그래서 답은 2번 개념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내진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내진설계란 구조물의 지진력이 견디도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이 바로 내진위였죠 그리고 2번에 보면 평면을 비정형으로 계획하여서 비정형으로 계획하면 비틀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형으로 설계가 돼요 비정형은 비틀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형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비틀림을 억제하는 우리가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들고 그 다음에 3번에 재진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서 진력에 대응하니 그래서 그 별도의 장치를 우리가 재진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재진 장치라고 쓰고 되고 다 쓰면 원래 동조 질량 감색이라는 용어인데 글씨가 너무 길고 쓰기 싫어서 안 씁니다 그래서 별도의 장치 또는 재진 장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필로티형 구조는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 설계해야 돼요 그러면 특별 철근 배근이나 그 다음에 띠철근이나 나선 철근에 구속주 많이 배치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진 하중으로 설계하면 필로티가 굉장히 붕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 5번 지반의 액상화 현상이 우려되는 곳은 지중 구조물 1차 시계 주어야 돼요 특히 사질 지반 느슨한 이 사질 지반에서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주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2번이 옳지 않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하중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축구조 분류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confer cinama bels TanYeah